여러분, 지금 저도 조금 믿기지가 않는데요. 글로우 레더얀 블랙 컬러 1000볼 오늘 12시에 오픈되었는데 1시간 만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1차 때보다 빠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지금 저도 너무 놀래고 있는 중이에요. 12시 오픈되고 제가 한 12시 17분쯤에 주문 수량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때 이미 400볼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못하신 분들이 세비로 항의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3차 입고는 넉넉한 수량으로 1월 말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반반으로 나눠서 일정을 조금 앞당겨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처럼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성원해 주셔서 지금 뭐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주문을 못하셔서 지금 속상해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실이 생산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실이라 입고 기간도 있고 지금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주문 못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